블박차 우회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우회전 들어갔고요. 쭉 가는데... 오... 어허, 저 트럭이 중앙선 넘어서 불법 좌회전하려고 그랬네요. 쭉 가는데 트럭이 나오더니 트럭이 저 중앙선 넘어서... 쭉 황...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제한속도 60이고요. 블박차 50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대요. 블박차도 1.2톤 트럭이랍니다. 트럭 대 트럭의 사고예요. 이렇게 부딪쳐서 블박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트럭 대 트럭의 사고입니다. 이게 블박차죠? 이 차 좌회전하려고 그러다가 이번 사고... 양쪽 보험사에서는 8 대 2, 9 대 1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거 주택가이기 때문에 혹시 오른쪽 골목에서 사람이나 자전거 경운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속도를 줄일 생각은 못 하셨나요? 거기는 제가 매일 다니는 길입니다.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도로도 아니고요. 저는 좌회전이 안 되는 것 상대 차량이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 짧아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블박차가 저 차가 우회전 나오더라도 쭉 가고 있는데 우회전 갑자기 나왔으면, 좀 더 가서. 여기서 우회전 갑자기 나왔으면 그러면 여유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다니는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가 오른쪽으로 마을 진입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쪽에 마을 진입이 있잖아요. 그럼 차가 나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뒤를 안 보고 퍽! 우회전으로 들어오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법 좌회전차 100% 잘못이다.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여러분의 의견은 100대빵이라는 의견이 12%.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88%입니다. 저는 100대빵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블박차가 쭉 가다가 이쪽에서 오는 차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돌았죠. 그런데 여기 집들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시골길은 집과 집 사이 조금만 골목에서 애들이 톡톡톡 튀어나오기도 하고 자전거가 나오기도 하고 경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시골길이 양쪽으로 논반만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쭉 제한속도 범위에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집이 있을 때는 가기 전에 여기서 네, 좀 속도 좀 줄였어야죠. 또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요. 속도 줄여서 들어왔더라면 하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8대2일지 9대1일지 그러면 7대3일지. 어느 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8대2, 9대1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본인은 100대0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송해야죠.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